우리 수면청으로만 살래? 그렇죠 구독 좀 해줘! 안녕! 가세요! 아니 무슨! 아니 무슨! 아닌데요? 아니에요? 음치 대표 스나이퍼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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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스트 오버 베스트 노래입니다 좋아 네 에비님이세요? 아닌데요? 그게 뭐예요?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요 아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둘인가? 에비님 노래 부르신다 웅석어 좀 해주세요 네 파닥파닥 세상에 처음 날 때 인연인 사람들은 손과 손에 붉은 실이 이어진 채 온다 했죠 당신이 어디 있든 내가 찾을 수 있게 손과 손에 붉은 실이 이어진 채 왔다 했죠 말 좀 듣힐 수 있어? 안 듣기게 내가 계속 말해야지 제 남친 쫓아다 주세요 한 손에는 붉은 실이 있고요 잘생겼어요 눈물진 나의 뺨을 쓰담아 주면서도 다른 손에 칼을 거두지 않네 또 다시 사라져 산산이 부서지는 산란한 우리 애네들이 다시는 얻지 못할 어둠으로 가네 고음 그대 얼굴에 피를 닦아주어 반주 끊기면 안돼 반주 끊기면 안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죠 어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리허기 까지요 와 잘 불러요 감사합니다 노래 부르는 법 좀 알려주세요 개 잘 불러요 보리차 밝혀야 되는데 보리차는 맨날 맛있다고요 보리차에 결명자를 넣어 마시면 맛있어요 구독 좀 해줘 음 좋아